그거 아니야? 우리가 외계인이니까 차 아니야? 차? 우리가 UF로 새로 온 거야 오늘의 차인가? 우리의 이동수단 아니야? 차를 찾는 거 아니야? 차를 그런가 봐 야 너 되게 똑똑하다 나만 믿고 따라와 너 되게 똑똑해 가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나만 믿고 따라와 시끄러워 너무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손도 4개 달린 게 손도 4개 달린 거야 손이 4개가 아니야 주머니에서 손이 나와 있어 아니야 이거 잠깐 내가 빌린 거야 어떻게 누구 만났어? 지금 저희 김종국 오빠랑 진노 오빠랑 싸우고 있어요 저 못 내게 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야 게리오빠야 게리오빠야 심었습니다 야 만약에 야 만약에 할 거는 없어 박수야 야 이광수 재석이 형 야 이광수 형 도와주세요 아니 게리야 형 형 아니 게리야 야 박수야 버텨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저에게 집에 물건이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민지야 그렇지 민지야 안 뚫어서 아 이거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 김종국이잖아 김종국이니까 아 저 공공오빠 무서워요 그래 아 이거 너무 튀는데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람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예 여기 좀 그늘 좀 쳐드릴까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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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니 죄송합니다 어? 어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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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오지마 야 여기로 오지마 여기로 오지마 오지마 이리 오지마 이리 오지마 야, 이리 오지마 야, 이리 오지마 야, 민지야 이리 오지마 야, 야, 민이 조치만 야, 민이 다시 와 아, 공개 야, 다 살려 다 살려 다 살려 자, 이 끝났어? 민지야 그러면 도망가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 이걸로 저거가 UFO 아닌가요? UFO 한 것 같은데 봉인씨 이거가 UFO래요 뭐라고요? 이거 안 돼 이거가 UFO래요 안 돼 봉인씨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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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인씨 안 돼요 이제 내가 왔어요 봉인씨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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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야 돼 UFO라고 거짓말 한 건데 봉인씨 아 진짜 봉인씨 씨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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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어? 네 되게 무거워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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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앗 네 UFO 어? 저 UFO다 저기다 저 번쩍번쩍거리는 거 아니야?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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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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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어 이거인가? 여기 있네 이거 없는가 봐요 우리 채널 안 배우려나 나만 들어왔네 우리 채널 안 배우려나 야 야 야 야